안녕하세요. 단단검진입니다. 제품 분석구 싱글스 환영합니다. 오늘날 모금은 바로 선후맥과 더블유 완전진 제품 윙 피니스를 만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저렇게 멋있는 윙 피니스는 아니고 이거는 평범한 피니스 쥬니어 레드에요. 이 피니스 쥬니어 레드와 또 한가지의 준비물이 있으면 윙 피니스를 만들 수 있답니다. 여기서 윙 피니스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서빙 메카드인데요.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에요. 여기는 이 자동차가 변신 안하고 발사만 하고 작은 피니스를 피니스가 안에서 나와서 변신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. 애니메이션을 사봤거든요. 근데 굳이 살 필요가 없겠더라구요. 왜냐? 이건 변신도 아니고 발사만 해. 안을거면 변신해. 그러면은 만들면 되겠다. 산남권 제가 생각했죠. 이것만 있으면 되겠군. 자 잘 보세요. 이것은 피니스 쥬니어 레드. 이거는 피니스 고유 스페셜이에요. 피니스 레드만 있어도 괜찮아요. 자 한번 변신을 해볼게요. 왜냐면요. 아주 아주 간단해요. 잘 보셔야 돼요. 자 첫 번째로 여기 있는 피닉스를 이렇게 뒤집어요. 뒤집어서 자 여기 날개를 잡고 이렇게 살짝 다리를 빼줍니다. 빼서 이렇게 내려주고요. 여기도 여기 날개를 잡고 살짝 빼줘요. 그렇죠. 다리를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는 자 무릎 있는데를 이렇게 굽혀줘요. 그렇죠. 이렇게 하면은 자 준비가 됐고요. 자 이 상태에서 어 뭐야. 오 웃기다. 자동차에서 다리만 나왔네. 이거 꼭 그 마크로스 같잖아요. 버워크라고 발만 나온거야.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피닉스 고유 스페셜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줘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발을 최대한 눌러서 고정을 딱 시켜줘요. 그러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된답니다. 우와. 그럼 드디어 장난감제표 윙 피닉스 완성! 아주 간단하네요. 뭐 30초도 안 걸리네. 자 보세요. 이거 이거. 그래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겠나? 잘 보세요. 기능은 똑같습니다.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피닉스가 변신한다는 거고요. 이거는 발사만 한다는 거예요. 자 변신해 볼까요? 셋업 메카. 갑니다. 메카니멀 고! 오! 봤어요? 발사되는 거? 오 짱이다. 똑같애. 메카니멀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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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멋있는 윙 피닉스 직접 만들어봤는데요. 이번 윙 피닉스 나오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장난감제 이렇게 만들기로 결심했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만들어보세요. 여러분 만들기의 끝은 어디일까요? 다음 만들기에서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! 더 높이 나라 새로운 색상으로 너와 나의 희능 카드로 빠빠빠빠 눈부신 너의 모습 태양보나 빛나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 메카니멀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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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